관내 사전투표도 문제가 없고 관내 사전투표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헛소리 인거죠. 서울법대 출신인 겁니다. 그런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그냥 당신 당선된 건 좋은데 그냥 입 다물어라. 당신들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입을 다무는 것 정도는 협조를 안 해줘야겠냐. 헛소리 계속하게 되면 그냥 당신 다 까발게 줄게. 당신이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 이야기죠.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타지에 나가 있는 유권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에서 더불당이 이겼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거를 민경욱 전 의원이 아니 그러면 당신은 그렇다고 치고 전국적으로 관외 사전투표 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 이기냐. 말되는 소리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게 부산이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부산에 전부 다 읍면동에서 193개 읍면동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도 크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193대 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부산 남구의 박수영 후보를 보면 관내 사전투표 차익값이 플러스 11.06% 이게 더불당이죠. 마이너스 11.06% 관외 사전투표 플러스 17.65% 마이너스 17.65%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 당일 투표에서는 거의 60대 40 정도로 박수영 후보가 전부 다 이겼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대부분이 여러분들 다 더불당 후보가 이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 남구거든요. 부산에서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런 걸 보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길길이 날뛴 사람이 하태경 씨잖아요. 이거 공직자들이 이렇게 이런 덤붙는 데 해가지고 그건 뭐 그냥 반역적 직무육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 밝혀지게 되면 당신들 다 간다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반역을 하고 있는 거다. 국민들에게 반역을. 국민들을 그냥 노예 상태에 살게 그렇게 용인 방조 부역 협력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야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오늘 좀 상세하게 여러분 다 봤습니다. 이게 부산 남구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의 보라색 부분이 전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조작된 걸 뜻하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박재호 후보는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플러스값이 전부 나오고 박수영 후보는 마이너스값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몇 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율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한테 대전주가 다 나오잖아요. 14,274표 집어넣네요. 관외투표에서 2,922표를 집어넣고 국외 부재자투표에서 118표를 집어넣고 이런데 자기는 당선됐다고 관외사전투표에 문제없다. 관외사전투표에 문제없다.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너희들 진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야기죠. 이렇게 살아가지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찾아 냈습니까. 규칙을 사용해가 조작을 해놓으니까 규칙을 발견해냈으니까 얼마나 조작했는지를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을 사용해가 전부 다 데이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박수영 후보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 당신이 당선된 것은 내가 축가하지만 당신이 선거를 바로잡게 한 노력에 힘을 더하지 못할 망정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회방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당신이 당선된 것은 내가 축가한다 이야기죠. 그러나 당신이 재주가 있고 똑똑한 건 알지만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니냐. 선거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도둑질하는데 그걸 합리화하는 그런 대열에 당신이 써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산남구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8245표 가짜. 국외 부재다 투표 317표 가짜. 대연제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557표 다 가짜. 이게 가짜지 않습니까. 8000 다 가짜. 그럼 진짜는 얼마입니까. 진짜. 8245표가 진짜면 선관위가 몇 표를 더해 줬습니까. 2922표를 더해 줬네요. 8245표의 선관위가 공짜로 준 위도 투표주가 2522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2922표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14612표의 선거인수에다가 얼마를 곱했습니까. 여기서는 4장당 한 장을 여러분 더해 줬으니까 5분위를 곱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후보가 받은 제외국민투표가 317표입니다. 그게 가짜지 않습니까. 조작된 거. 317표 가운데서 선관위가 더해 준 위조 제외국민투표 개수가 몇 개입니까. 118표를 더해 줬잖아요. 그럼 317에서 118표를 빼면 투표장에 직접 와가지고 박재호 후보한테 대해준 표수가 199표인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본인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관위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해는 할 수 있다. 정치는 하고 싶고 선관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든 선거를 바로잡아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서울법대를 나오고 경기 행정부시장을 지내고 이런 사람이 선거 부정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당신들 인생은 그래도 그렇게 짧지 않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하태경이 나가 떨어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셋의 손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걸 단박에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짜표가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표 14274표를 집어넣었네요. 우편투표에 2922표를 집어넣고 국외 부재자의 118표를 집어넣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왜 이런 표를 만들었으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잡아낸 겁니다. 이런 도둑질을 했는데 이걸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선거를 왜 하노 이야기죠. 그냥 북한 이름대로 북한처럼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발표하면 된다 해. 다음부터 선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선거를 말라 하노 이야기. 그리고 이번 차이면 그냥 대한민국이라 하지 마라. 어차피 민국이 주권의 국민이 있잖아. 대한조작국을 해라 이야기죠. 대한조작국의 대한조작국 선거관리비원회에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발표해라 뭐 하려고 뭡니까. 국민들한테 바쁜 국민들한테 투표장이 와가지고 투표하라고 뭡니까. 아름다운 선거니 뭡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다 사기짓들 하면서. 나도 이야기하고 보니 좀 웃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 뭐 이렇게 뭐 아름다운 선거니 뭐 무슨 뭐 찬란한 선거니 하지만 뭐 다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 있는 도둑놈들이 다 이야기죠. 너희는 사기꾼들이 다 이야기죠. 윤 대통령은 사기꾼을 이러면 더 비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 다 사기꾼들에 대해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놈 하나 이러면 국민들을 생각해가지고 후손들을 생각해가지고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이 뭐 다 나오네요. 박수영 씨. 14274표를 선거갈리비안회가 박재호 더블 민주당 후방에 더해줬네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방식을 썼네요. 사전투표에 직접 오셔가지고 오신 분이 몇 명입니까. 5만 7천명이잖아요. 5만 7천명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가 어떻게 사기를 쳤습니까. 투표 사전투표에서 오신 분은 5만 7천명인데 자기들이 위조투표지를 1만 4천명을 만들어가지고 7만 1,369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그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본인들도 뭐 좀 창피할 거예요. 모니터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백성들이 그냥 노예 상태로 빠지게 하는 거라고. 이걸 덮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에 윤 대통령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인생이 짧고 무슨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지만 당신이 이거 못 벗어난다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박수영 후보가 2만 7,969표짜리로 승리를 했는데 표를 1만 4,274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줘해가지고 표 격차를 1만 3,695표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산에서는 조작을 해도 사전투표 조작해도 국힘당 후보가 오르는 것이 본인이 잘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부산의 투표자들이 59% 60% 정도 당일 투표에 표를 줬기 때문에 이긴 건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에서도 1만 5,000표 1만 8,000표 조작을 했지만 나경훈 후보가 60% 정도 당일 투표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에도 당선자가 된 거 아닙니까. 배현진 후보는 62%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55%를 얻은 영등포의 박용찬 후보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 55대 무슨 48인가라고 이겨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박수영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9대 39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긴 거지. 1만 4,000표를 여러분들 퍼부었는데 박수영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일 투표에서 여러분들 부산 남구의 투표자들이 59% 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어떻겠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투표자들이 부산 남구에 있는 시민들이 59% 정도 이런들 박수영 후보한테 물표를 줬는데 우리 선거관리위원은 어떻겠습니까. 박수영 후보가 40%의 사전투표 득표를 받았는데 52% 단박이 이렇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1만 4,27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40%를 받은 박재호 후보를 사전투표 를 52%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냐 이야기죠. 조작을 해놓으니까 엉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보고 나니까 이게 자연상태잖아요. 자연수상태.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일이 앞으로 수십 년이 갈지 수백 년이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참 나라가 국가적 재난에 이렇게 여러분들 휩살려 있는 겁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고 이게 선관위가 이런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박재호 후보가 5만6천표를 받았는데 7만표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수영 후보는 표가 8만4천표 변함이 없고 사전투표를 40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52%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이런 1만4천표를 쑤셔 넣었으니까 당일투표에서 이런 사전투표지를 박재호 후보가 68장밖에 못 받았는데 1만4천표 갑자기 들어가니까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111장으로 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중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능으로 25.63%밖에 안 되는데 32%를 뻥튀기란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선거는 숫자입니다. 때문에 선거는 과학입니다. 선거는 신화가 아니고 선거는 스토리가 아니고 선거는 프레임이 아니고 선거는 썰이 아니고 선거는 서사가 아닙니다. 선거는 숫자인 겁니다. 숫자. 정말 민도가 바닥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가 이제 없을 정도까지 밝힌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뭘 밝힐 수 있겠어요. 밝힐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만큼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여러분 북조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조선 선거하고 뭐가 이런 남조선 선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한쪽은 아예 그냥 작심하고 뭡니까 발표하는 거